다녀오겠습니다. 갔다 와요. 댕기 올게요. 뛰고 가면 기분은 좋아. 어, 맞아. 우와. 아, 여기 집이 다 좋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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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. 여기 뭐야? 우와. 우와.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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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쫙 풀려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거 진짜 시원해 겨드랑이 때려주시고 어우 너무 시원하다 스트레칭 해줘야 돼 우리 바로 먹어야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다녀왔습니다 뛰었어 뛰었어 그냥 뛰고 이거 같이 빨리 해야지 아우아우 가만히 있어 우리 이제 거의 다 했어 잠깐만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야 금방 갔다 왔네 거기 그 다리 거기 갔다 왔어 다리 있는데 아 그래도 뛰고 나니까 진짜 낫다 응 그치? 어 이게 운동하고 나서 바로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된대요 시간 없다 빨빨리 해버리자 그냥